원효이가 참기로 유명하잖아. 그때 러브다이브 때 내가 좋다고 했었잖아. 근데 감사해줘. 이번 노래는 어때?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내 참기에 약간 헷갈리기 시작한 게 나는 선공개곡 키치가 너무 좋은데 대부분이 타이틀곡이 더 좋다고 하는 거잖아. 되게 치우치는 거야, 그런 게. 그래서 나는 선공개곡이 더 좋은데 내 참기가 지금 약간 아리송해서 나도 그 반응이 너무 궁금해. 되게 다 공개됐을 때. 일단 한번 들어보자. 오늘? 들어보자. 진짜? 그러면 우리가 대상 가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곡이랑 내가 좋아하는 선공개곡 키치까지 준비해서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. 멘탈리! 멘탈리! 안녕! 마지막 한 명의 선공개곡! 멘탈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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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진짜 멋있어. 귀여워. 아, 노래 잘 좋아지네. What's happening like?